안녕하세요 사사친구 팩토리입니다 사사친구 팩토리 구독자 2,000명 기념 이벤트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응원의 힘 많이 받아서 제가 기운 얻었고요 받고 싶은 선물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선물 안 적어주시고 응원 글 적어주신 분도 계세요 모두모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은 일서 선물로 받으실 분 골라볼게요 열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? I'm my best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? 무슨 무슨 M! 어 M이야? 어? J! 네 일서 받으실 분입니다 디바실 받을 분 골라볼게요 열어라? 여기다 보여드려야죠 신경자 여기다가? 응 신경자 난 뭐라고 해야지? 네 축하합니다 브릿지 실 받을 분 골라볼게요 여러분 김수란 김수란 축하합니다 선물 당첨되신 세 분께는 따로 별도로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면은 저에게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다시 한번 응모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힘내서 3000명, 4000명, 5000명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